좋아서 불태워봐 이게 다 타면서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 나올 것 같애 미친 가어어어어어어 아 어 올라가 어어어어 어 얘 우담족들 개맞네 야 잠깐만 이거 지금 아 아니구나 아 아까 뭐하나 주워가지고 이건 잘했네 남쪽 돌이랑 남쪽 바이카룬 잘했다 왠지 템 있을거 같은데 이건 굳이 불태울 필요 없는데 그래도 그냥 그래도 태워버려 뭐야 어? 쟤가 여기 왜 왔지? 어떻게 왔지? 잠깐만 재규어? 아이아이아이아이씨 잘못 던졌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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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먹어 착한 닝겐 착하네요 땅 바로 길들여 이러면 내꺼 되는거 아니야 여기서? 오케이 좋았어 이러면 나 따라오겠지 좋았어 좋았어 가자 너 어디로 들어왔니? 여기서 들어왔니? 아 여기 피가 있네 그래 생일 축하해 그래 생일 축하해 지금 만들수가 없을텐데 지금 만들수가 없을텐데 갈고리 발톱 워가의 제작자 미션을 진행하라 뭐? 시체에서 갈고리가 있었다구요? 시체 갈.. 잠깐만 재규어 시체.. 아아 그래? 아아 이것도 내가 단순히 봤어 그냥 얘가 아 여러분들 또 다른 방송에서 미리 다 보고 오셨구만 어.. 좋은 딥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 갈고리 줍는 장면을 봤어 그치? 다른 분들? 희한하게 생겼지만 유용한 도구를 찾았습니다 어허 갈고리 아이콘을 찾아 다른 고지대로 올라가서 줄을 잡고 이동하십시오 갈고리 표시가 나올 때 접근한 뒤 네모 버튼을 길게 눌러 발톱을 걸어보십시오 땅에 닿지않고도 하나의 갈고리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수 예정입니다 난 그냥 칼맞아 죽은 줄 알았어 쟤가 저기 갈고리인지 몰랐어 나는 갈고리 주웠는데 갈고리를 어떻게 아 그냥 그냥 가면 어 됐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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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런게 나오지 여긴 길이 아니야 이건 뭐야 무슨 뼈같이 생겼다 척추뼈처럼 아 템이 나오네 어쩐지 너무 이상한거야 가는 길이 아닌데 왜 자꾸 저런걸 부수라는건지 어 깜짝이야 아 이거 내려갔다가 갈고리로 가란 얘기네 안 죽어 안 죽어 이거 이렇게 내려가도 안 죽어 이거 그 다음 여기로 가는거다 다시 왔던길 아니야 다시 왔던길 아니야 야 이거 설마 설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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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가 맞는거 같고 저기를 가야되는데 여기서 뛰는건가? 여기서? 아 미친 다시 왠지 저기를 뛸수 있을거 같애 갈고리 아까 주웠는데 지금 갈고리 갖고있어 갈고리가 하나 더 있는거야? 일회용이야? 지금은? 그럴리가 없는데 아니야 밑에 나무 탈거 같지가 않아 그래 이건 갈고리 표시가 없어 이거 천장? 아아아아 아 이거 내가 못봤네 어 이걸 못봤어 잠깐만 있어봐 이거 아까 저기 아 여기 뜬다 이제 아 이거네 어 이거야 어 올라가 올라가 더 올라가 더 올라가 지금이야 반동을 이용해서 반동을 이용해서 뛰어 뛰어어 아 이거 뛰어 오르내리게 안되네 그냥 여기서 분리야되나봐 분리야 아 이렇게 가야되네 아 아 이 미친 아 어우 빡세 야 아래로가 아래로 어 아래로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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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뭐있다 뭐 있어 어어어어어 잠깐만 어 나 한마리 있었잖아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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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야 그치야? 이거밖에 없어? 어디서 이거밖에 안되는것들이 아 근데 재교는 그렇게 세지가 않아 아 여기 남아있네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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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고양이야 거의 고양이야 몇대 맞으면 그냥 죽어 어 미안한데 어 얘네도 뭐지 별거 없는데 불쌍한데 어 불쌍한 애들이었는데 되게 별거 없는데 되게 별거 없는데 하아 이 동굴이 위를 보면서 다녀야될거같애 아 그러네 그러네 갈고리 위에 맞다 바로 갈고리 어 됐어 나왔다 나왔다 함정 완료 여기 천장 보는 게임인줄 알았어 사냥꾼의 기중품 야 근데 야 이거 결국 다시 들어가라는건 아니지 여기서 한번 떨어진 다음에 다시 입구로 가보자 후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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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아 놀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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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랬잖아아 승냥아 놀랬잖아 놀랬잖아 승냥아 이쪽 아니고 아 여기 위로 올라가는거다 아까 못했던 석탄도 캐고 아까 못했던 석탄도 캐고 아까 못했던 석탄도 캐고 왠자족이라 했잖아 내가 오히려 얘가 힘들어하네 어 내가 살아나온거 보고 놀랬다 야 이제서야 우담족 아니네 내가 살아나오니까 아 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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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왠자족 지밖에 없다더니 이제서는 왠자족이라고 나한테 그러네 바로 왠자족 나 마이타 디웨이 나 마이타 윙자 윙자 사퀸 자기가 마지막 왠자족이라든지 왠자족을 돕고있대 뭐하는거야 야 오로스 혈석 칼같다 야 약간 철곡갱이 이런거 나올거 같애 철창 이런거 나올거 같애 얘 이제 오줌머리라고 생각해서 거기 가봤는데 거기서 내가 족장인거 알면은 뒤늦게 기어다니겠지 나한테 오로스 혈석 오로스 혈석 바이를 찾으십시오 여긴 아니야 잠시만 이게 밖에 있는거냐 안에 있는거냐 아 이쪽에 있네 어 어 저기있네 저기있어 오케이 쫌바아악 어 어 나 데미지 입었어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지 염소야 뭐야 들쏜가 노래사운드 왜이러지 무섭게 깜짝이야 깜짝이야 큐어야 한번 가볼까 갈수 있니 얘 크흡 아아아아 좋구여어어 어 좋구여 좋구여어어 약한몸이었에 약한몸 그렇지 그렇지 크흑 와 자세 봐 와 목덜미 매는 것 봐 와 크으 기가 막히다 모션 기가 막혀 와 재규열세 역시 재규열세 와 하나 먹어 눈 귀여운 것 봐 희귀한 하얀 아크 가죽 벗기기 아 아크였구나 어 쓰다듬어주기 귀요미야 귀요미 모든 동물들을 다 내 남자로 만들겠어 남자 천하시대 만들겠어 오로스 혈석바이를 찾으라네 대동물 고추밭을 만들겠어 왜요 난 암컷 동물들이 나한테 저러면 나 더 이상할 것 같애서 그런건데 어 이건 뭐야 여기서부터 오래된 왼자족 고인도를 조사하십시오 여기 조사하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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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내 재규어 죽어 오 잠깐만 내 어어어어 오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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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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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어야 그 재규어가 그렇게 세진 않은 것 같애 약간 근데 재규어가 이렇게 약해보여도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재규어는 내가 이렇게 앉으면 같이 앉아줘요 다른 동물들은 이게 안돼 얘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랑 이렇게 호흡을 맞추잖아요 이렇게 딱딱 어 그렇다면 잠행할때 더 좋습니다 불태버리 다른 동물도 그랬다구요? 게임 제작진이 직접 얘기한건데 이건 아니라면 또 패치했나보지 다른 동물도 허허 야 어 집에 좀 가라 저로 어어 저 벨티 자식 이거 야 가만있어봐 그냥 이거 그냥 불 몽둥이로 그냥 들어왔어 그냥 일로와 임마 일로와 밤이 말이여 템을 지금 구경하고 있는데 어 됐어 모닥불 피고 여긴 또 뭐야 어 와 보상 좋네 흑단지 가득 찼고 벌뭉치 이제 막 그런 폭탄같은거 만들 수 있겠네 조금만 지나면 어 화력소 많고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것도 태워버려야돼 이것도 태워버려야돼 그대로 형이 알아서하니까 굳이 명령질 안해도돼 알았쪄? 형 나이 서른이야 형도 게임할줄 알아 깜짝 놀라 형도 해야 돼